정강렬은 애교가 많은 남편이다. 저는 그렇게 애교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그 애교가 막 이렇게 귀염귀염 이런 애교가 아니라 편지 써서 제 노트북 안에다가 이렇게 끼워놓는다던가 그렇게 애교 아닐까요? 우리 남편만 생각하면 그렇게 막 기분이 좋으세요? 아니 아들 생각하면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안 먹으셨어요? 인터뷰 내내 티격태격했지만 아내는 남편밖에 모르는 뇌조의 여왕이었습니다. 옷도 직접 이렇게 드라마에 입는 옷을 확보해주시면 돼요. 정강렬 씨의 스타일리스트까지 맡고 계셨습니다. 남편 몸을 제일 잘 알잖아요.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가 장점이고 어디가 단점이고 저는 나가서 옷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. 그냥 제 의견을 따라줘요. 그거를 통해서 서로 더 가까워지고 또 더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나눠주고 서로가 조금씩 이렇게 이해하고 포용해주면 그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. 또 제가 고마운 건 무조건 믿어주는 것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정강렬 씨의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. 오늘 한밤 기획 주제 재밌습니다. 한밤에서는 지난 6개월간 인터넷 조회수를 조사해봤는데요. 그 결과가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. 몇만 건이 급상승한 스타들 누구였고 왜 그랬을까요. 요즘 인기의 척도는 검색어 순위의 변동폭으로 알 수 있다죠. 검색어 순위 자료는 실시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검색어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슈가 됐다는 의미가 되거든요. 2013년 검색어를 달군 스타들 대체 왜 무슨 일로 떴을까요. 2013년 상반기 검색어 순위가 급상승한 스타들 한 명 꼽는다면 안녕하세요. 이분이 빠질 수 없을 겁니다. 검색어졌습니다. 지난 1월 한 달 사이에만 무려 20위. 지난해 드라마 학교가 시작되기 전보다 950위 이상 급상승한 말 그대로 확 든 스타죠. 그 인기 체감하시나요. 사실 뭔가 달라졌다고 느끼려면 밖을 돌아다녀야 될 텐데 드라마 하면서 정말 바깥 세상을 못 봤어요. 그래가지고 아직 체감은 못하고 있어요.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방송 후엔 1월보다도 훨씬 높은 관심을 받고 있죠. 요즘은 교복이 참 잘 어울리는 배우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. 저도 2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좀 고충이 있어요. 교복을 입는데 하루에 면도를 거의 두세 번씩은 해야 돼요. 수염이 빨리 자서 교복 입을 때마다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. 잘하죠.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. 나 이번에 연기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 하고 검색을 해보면 검색어 안 떴네. 근데 그 다음날에 그 광희 씨하고 어떤 예능 프로에서 전화통화를 했어요. 전화통화 잠깐 했는데 그게 검색어 또 뜨더라고요. 지난 6월 며칠간 검색어 순위를 휩쓴 이름 고두림. 이름은 왜 떴을까요? 그녀가 SNS에 올린 비키니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고 합니다. 사실 검색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비키니 노출이죠. 그걸로 관심 받은 일도 많았습니다. 사람들이 저를 더 기억해 주는 거 하나. 인터넷 검색어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 둘. 난 너 같은 애가 싫어. 천박하고. 하지만 노출 아나운스도 검색어 순위에 해성처럼 등장한 사람도 있습니다.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2300개단 이상 껑충 뛰어오른 김성영 씨. 초창년도에 예능 프로에 나가서 1등하고 시상식, 야왕 이렇게 해서 1등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. 좀 실감이 안 나고 첫째는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랬는데 요즘은 검색어 순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게 얼마까지 가나. 저게 어느 정도까지 검색어 순위에 있는지 빨리 나왔다가 사라지는지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. 제가 제가 댓글을 한번 찾아봤는데 시청자들이 미워할 것 같은데. 그중에 뭐 특이했던 거는 나이를 먹었다 뱉었나 보다. 남자친구랑 싸웠다 언니 때문에 근데 우리는 고딩이다.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25년 동안 꾸준히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행운이 오는구나 생각하지 못했던 인기를 지금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첫째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요. 네 진짜로. 지금의 관심은 오랫동안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김성영 씨에게 주는 선물일 겁니다. 올해 검색어에 이름을 올린 40대 배우가 한 명 더 있습니다. 올해로 데뷔 40년이 된 배우 윤유선 씨. 40년 만에 그녀의 이름이 검색어에 오른 이유는 뭘까요? 경찰청장이 구속되고 실형이 되는 과정에서 그 실형을 내렸던 판사분이 윤유선 씨의 남편 분이었어요. 바로 윤유선 씨의 남편 때문이랍니다.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 중인데요. 법원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. 조현아 전 검찰총장을 구속한 장본인이 바로 윤유선 씨의 남편이었던 거죠. 조현아 전 검찰총장을 구속합니다. 경찰관관련